1, 2, 3, 2, 4 team 3, 3, 4 team 3, 4 team 3, 4, 4 team 3, 4 team 3, 4 team 막 달려오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. 갑자기 윙 소리랑 등에 차가 옆으로 빠지는 듯 싶더니 그냥 저기 막 두비받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개 이제 끄턱끄턱 그냥 하고 놀라 했는데 그러신다라고 그랬어요. 가면서 이제 이리 좀 신고했죠.